인테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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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인터뷰를 진행한다 주현영과 함께하는 인터뷰 주터뷰! 오늘 모실 게스트는요 뮤지컬 하데스타운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조연균식 최재림씨입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텐션이 진짜 미쳐버리고 보는 라디오가 켜졌으니까 이쪽으로 인사 한번만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하데스타운에서 올페우스 역할을 맡은 조연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하데스타운에서 헤르메스를 맡은 최재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진짜 갑자기 너무 중저음에 혹시 노리신건가요? 아 그럼요 청취자분들이 특히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도 낮추겠습니다 진짜 너무 달달하고 당뇨병이 올 것 같고 일단 저희가 좀 초면이잖아요 네 근데 또 어떤 내적 친밀감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아 그럼요 저희 쇼츠에 끊임없이 나오셔가지고 아 정말요? 알고리즘을 또 이렇게 증명했었나요? 네네네 좀 싫지는 않으셨어요? 아니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요? 네 저 너무 팬이에요 아 팬입니다 진짜 아니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네네 약간 저희는 친해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막 까내려가기 시작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좀 덜 친해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네네네네 약간 요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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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한 두세 번 더 만나면 사실 이제 그쵸 그만 나와요 그니까요 딱 한 번만 처음은 굉장히 지금 네 굉장히 지금 격식을 차리고 있습니다 아 젠틀맨이죠 지금 네네네네 지금은 젠틀맨이고 네 한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이제 뭐 그냥 막가자라는 거예요 감당이 안될 수도 있어요 아 너무 정말 우리 한 번만 뵙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 뮤지컬 하데스 타운에서 멋진 무대 보여주고 계신데요 일단 박수 한 번 가시죠 네 어 그 뭐 기차 혹시 그 통기인가요? 아 부부젤라는 거 네네네네네 항상 하시는 거 있습니다 아 제가 월요일날 진짜 악기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또 라디오를 했었는데 네 그때 부부젤라를 그냥 풀었는데 네 거기서 혹시 임팩트로 계속 써도 되냐고 해서 너무 감사하게 임팩트로? 네네네 혹시 저희도 혹시 임팩트로 좀 써도 될까요? 너무 가능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랑 약간 피치 좀 다르게 해가지고 어 살짝 살짝 다르게 녹음해주셔야 되거든요 아 그렇다면 열두시니까 네 열두시면은 뭔가 좀 굉장히 행복한 거잖아요 네 그쵸 파이팅보다는 뭔가 좀 나른한 느낌으로 네 나른한 느낌으로 식곤증 느낌으로 네 밥 먹고 나서 네 텐션을 좀 올려야 돼 네 점점 2시 3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일단 샘플을 여러 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들으시는 분들이 식곤증 오려고 할 때 확 깰 것 같아요 그쵸 파이팅하셔야죠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뮤지컬 하드스타운 어떤 작품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아 제가 할까요? 네 해주세요 뮤지컬 하드스타운은요 네 그리스 로마시나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사랑이야기를 약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고요 네 어 이제 지옥이라는 장소를 네 저희 작품에서 약간 지하세계 혹은 광산 네 이라는 곳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지상은 굉장히 이제 좀 춥고 배고픈 곳 네 광산은 되게 뜨겁고 배부른 곳 네 확 대조가 되는군요 네 현실적인 에우리디케와 굉장히 이상적인 오르페우스의 치열한 사랑 얘기 고난 역경 이런 걸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 아니 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많은 우리나라 많은 분들은 또 익숙하실 거 아니에요 예전에 그 만화가 또 많은 분들이 보셨으니까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연극연합과를 전공했다 보니까 저희도 그리스 신화나 이 비극을 막 엄청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데스타운의 이 내용들이 너무나도 반갑고 반가우나 뭐랄까 또 현대적으로 재해석이 됐다 보니까 익숙치 않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익숙치 않지만 그게 또 새로운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내용을 저희가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요 이 독사에 물린 에우리디케가 지하세계로 떨어지고 오르페우스는 연인 에우리디케를 구하기 위해서 지하세계의 왕인 하데스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하데스는 오르페우스의 노래에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에우리디케를 데려가는 걸 허락을 하는데 하나 조건이 있죠 지상으로 돌아가는 동안 절대 뒤를 돌아봐선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 요거를 지키지를 못해가지고 결국은 에우리디케를 못 구한다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정확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저희 애도 똑같아요 저희 애도 그렇죠 이거를 현대적으로 그냥 바꾼 거잖아요 좀 더 현실에 가깝게 이야기를 풀었죠 예를 들어서 원래 신화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독사에 물려서 에우리디케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저희 현실에서는 너무 이 춥고 배고픈 지상의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약간 계약 따뜻함과 먹을 것을 풍족한 광산으로 하데스와 계약을 맺고요 에우리디케가 직접 내려가게 되는 설정이 있고요 오르페우스는 그녀를 찾기 위해서 지하세계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게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로마신화를 바탕으로 하긴 했지만은 아마 보신 분들도 물론 로마신화를 베이스로 한 작품이지만은 되게 요즘 현실시대에서 되게 많이 느낄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했던 빈부격차 아니면 기후변화 아니면 여러 가지 갈등 같은 얘기를 많이 담고 있어서 노사 갈등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을 거고 공감을 진짜 많이 하실 거 같아요 진짜 그러겠네요 아니 그럼 두 분은 혹시 어떤 역할 맡으셨나요? 우리 현빈씨는요? 네 저는 그 리라 하나 들고 에우리디케를 구하러 가는 뮤즈의 아들 네 오르페우스 네 신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남자 그 사람이 그랬죠 네 네 전 아니고요 현빈님도 그러시잖아요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오 마이 갓 진짜로 완전 그런 감미로운 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우리 재림씨는요? 저는 이제 그런 오르페우스를 옆에서 지켜보고 안내하고 네 뭐 조언을 해주기도 하는 네 안내자이자 이 극 전체의 나레이터를 맡고 있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를 맡고 있습니다 헤르메스 우리가 또 헤르메스도 익숙한 신이긴 한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헤르메스랑은 좀 다르잖아요 어 비주얼이 그렇죠? 비주얼이 일단 굉장히 화려하죠 그러니까요 유일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일단 은색 정장을 입고요 그러니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은색으로 치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관객분들이 처음 봤을 때는 약간 좀 놀라시는 그러실 수도 있고 왜냐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하데스 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비주얼만 딱 봤을 때 그리고 또 그 정원 최정원 선배님이랑 또 같이 아 네 지금 정원 선배님이랑 그 다음에 저랑 최정원 선배님 그리고 강홍석 배우가 세 명에서 헤르메스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또 젠더프리로 네 아니 우리 허윤정님께서 며칠 전 화요일에 조연규님 최재림님 회차하러 하데스타운 보고 왔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오늘 라디오도 정말 기대됩니다 저도 기대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님 아니 두 분은 초연부터 이 작품을 함께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 시즌이잖아요 네 두 번째라서 좀 첫 번째랑 어떤 게 좀 더 좋아졌는지 혹은 어떤 게 더 싫어졌는지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어 저는 우선 초연때는 네 그 일단 미성이나 어떤 캐릭터 톤이 네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확실히 이제 재연을 하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서 많이 찾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초연때는 저희가 좀 뭔가 준비하는 기간에 비해서 그때 한창 뭔가 역병이 좀 돌았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습실에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공연을 하면서 많이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재연 가면서 저희가 뭔가 놓쳤던 부분들을 좀 많이 찾았던 것 같고 아 그랬겠네 네 굉장히 많이 좀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네 좀 뭔가 안 좋아졌다기보다는 기타가 네 기타가 그게 실제로 저희가 무대에서 쓰는 게 네 1950년도에만 생산했던 기타예요 어? 진짜요? 실제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기타를 저희가 계속 쓰고 있는데 네 기타가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아 얘가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음향팀에서도 심폐소생술 하고 있고 막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간혹 이제 공연을 보시는 분들 기타가 가끔 이렇게 뭔가 지지거린다 튀거나 지지거리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또 음향팀에서도 사실 진짜 너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데 그런 마음도 좀 관객분들께서 좀 알아주시고 네 어쨌든 지금 기타 지금 기타가 늙어서 그렇습니다 네 병원 갔으니까요 네 아마 이제 잘 치료돼서 올 겁니다 아니 아 근데 이게 또 다른 어떤 더 좋은 기타로 대체를 할 수 없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희소성도 있고 네 그 희소성도 있고 그 워낙 이제 오리지널 팀에서 그 기타가 기타를 좀 고수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그 기타가 딱 맸을 때도 그렇고 움직일 때도 굉장히 편하고 아 사실 거의 어쿠스틱 통기타로 만든 건데 그거를 이제 전자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 해놓은 기타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외관상이나 어떤 연주의 음색이나 네 이런 것들이 맞아서 그걸 고수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게요 그거여야만 하는구나 다른 기타가 낼 수 없는 사운드가 있어요 확실히 이 기타만에 진짜 그거여야만 하는구나 네네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조연균 최재림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목격담 등등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1077이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쯤에서 노래를 들어볼 건데요 오늘 특별히 넘버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어떤 곡인가요? 어 네 네 네 기다려줘 네 이 곡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네 에우리디케가 배고픔과 어떤 추혜에 못 이겨서 하데스와 결국 계약을 하고 지하로 내려가게 되는데 저는 그때 봄을 불러올 거라는 어떤 막연한 어떤 네 네 네 공간을 가지고 공만 집중하다가 에우리디케가 지하로 가는 걸 놓쳐버려요 네 그러고 나서 결국 지하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헤르메스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네 그녀를 꼭 찾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기다려줘 네 기다려줘 네 기다려줘 내가 널 찾으러 갈게 네 내가 널 찾으러 갈게 우와 그런 곡입니다 네 너무 기대되고요 자 여러분 헤르메스가 에우리디케를 찾아가려는 오르페스에게 하데스타운에게 타운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오르페우스가 꼭 찾으러 갈더니 기다려달라 하면서 부르는 넘버라고 합니다 자 저희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주주 여러분 볼륨 키우고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뮤지컬 하데스타운의 넘버죠 Wait For Me 두 분 준비되셨으면 박수로 라이브 청해볼게요 하데스타운으로 가려면 한참을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땅속으로 밤그늘에 숨어 눈을 피해가야 하지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어 그저 전화선 하나와 철로 하나뿐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가라 저 바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줘 내가 갈게 너를 찾을 거야 갈 거야 널 향해서 내가 갈게 저승의 강은 높고 넓어 시멘트 벽돌과 철조망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든 벽 문을 지키고 있는 사냥개들 뼈를 입에 물려준다면 그저 얌전히 누워 있겠지만 마장 가진 게 두 다리뿐이라면 어서 도망치는 게 좋을 거야 기다려줘 내가 갈게 너를 찾을 거야 너를 찾을 거야 갈 거야 널 향해서 내가 갈게 쉬지 말고 계속 달리는 거야 절대로 네 이름을 말하지마 절대로 네 이름을 말하지마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도 마 그 말은 널 빨아 마셔 버릴 거야 너의 뇌 또 너의 숨 네 가슴속 심장마저 뽑아 버리겠지 정장을 입혀 너를 관해 놓이고 숨으로 입을 틀어막겠지 기다려줘 기다려줘 내가 갈게 너를 찾을 거야 갈 거야 널 향해서 기다려 내가 갈게 기다려 기다려 내 발걸음 소리가 저 벽을 타고 울려 북소리처럼 난 혼자가 아냐 내 노래를 모두가 따라 부르네 I'm coming I'm coming 저 이거 라이브 아니죠? 라이브 아니죠? 라이브 아니죠? 립싱 하신 거죠? 음원 트셨죠 지금? 아 뭐 음원 음악 틀긴 했어요 틀긴 했는데 그니까 지금 목에서 음원 트신 거잖아요 지금 진짜로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이거 멘트 언제 준비하셨어요? 저요? 아까 리허설 할 땐 이런 멘트 안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준비하고 있었죠 아 역시 와 뮤지컬 하데스타운의 넘버였죠 Wait for me 기다려줘 와 현균씨 재림씨의 라이브로 듣고 왔는데요 저 진짜 라이브 이게 진짜 지금 우리 문자도 계속 그렇게 오고 있어요 지금 류아늘님께서도 음반 틀었네 라이브 아니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뭐 음반 혹시라도 나오면 꼭 사주십쇼 여러분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우리 박선진님께서요 와 스튜디오 천장 괜찮나요? 안 무너졌어요? 어 왐마 지금 여기 공연장인줄 이렇게 왐마 왐마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혜원님께서도 저 21일에 하데스타운 보러가요 배우분들 다 성냥이 빵빵해서 너무 좋다고 소문났어요 아 훌륭한 배우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그리고 또 축하드릴 일이 있더라구요 하데스타운이 얼마전에 누적 300회 무대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하하하하 300회 300회 은근 저도 그 부부젤라가 나오길 좀 바라고 있었거든요 아 네 그런거 같아서 제가 했습니다 네 아니 300회라니 이거 소감이 궁금해요 아 참 근데 일단 재림씨가 몇회 정도 하셨죠? 거의 저 100회 아마 조금 있으면은 100회 넘었을거 같고 100회 넘었을거 같고 충분히 넘었죠 네 왜냐면 초연 때는 제가 강홍석 배우랑 더블로 공연을 진행을 했었고 이번에 트리플이니까 네 초연만 해도 사실 100회가 넘지 100회가 넘지 좀 넘지 않을까요? 우와 좀 더하면 뵈고 싶어 하겠네요 어 향균씨는요? 저도 최근에 100회를 했는데 네 아 일단 300회 동안 네 진짜 하데스를 많이 사랑해주신 분들 때문에 300회 이상을 지금 저희가 행복하게 하고 있는거 같고 또 저희 또 워커들이라고 워커 역할 하시는 배우분들이 있는데 네 그 배우분들 중에 300회를 진짜 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와 진짜 뭔가 그날 파이팅콜을 하면서 네 300회를 해주신 분께 또 컴퍼니에서 소종에 또 막 고생했다는 선물을 막 드렸는데 네 그날 뭔가 되게 감격스러웠던거 같아요 되게 진짜 그랬을거 같아요 네 아니 그만큼 엄청난 사랑을 받고 계셔서 10월에는 부산에서도 공연을 하신다구요 아 그쵸? 그러니까요 우리 부산 주주분들 기억해주시고 10월 18일 금요일부터 11월 3일 일요일까지 3주간 15회 진행 맞죠? 네 오늘 12시엔 주연연 끝나고 오후 2시에 부산 공연 티켓팅이 오픈된다고 들었습니다 오 여러분 꼭 티켓팅 성공해주십시오 화이팅! 그러니까요 꼭 성공하셔서 원하는 자리 꼭 잡으세요 네 아시겠죠? 자 대사 없이 또 노래로만 진행되는 작품이라서 넘버에 대한 부담이 좀 살짝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이게 넘버에 대한 부담이라기보다 네 음악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해진 박자에 네 대사를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박자 어긋날까봐 그게 좀 부담이 되기는 해도 노래는 다들 나눠서 부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박자 지키는 게 제일 부담스럽긴 합니다 특히 이제 헤르메스 입장에서는 그게 진행을 같이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진짜 그 중간중간에 관객들에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걸 계속 그 박자 내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들여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있죠 아 혹시 그 댓글도 혹시 보셨어요? 그러니까 랩하셔도 잘하셨을 것 같다고 우리 재림씨 안 그래도 그렇죠 제가 좀 전에 들려드렸던 네 그러니까 제가 초연 때 네 이 노래를 하다가 가사를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어 진짜요? 티가 좀 났었어요? 어 티가 났죠 왜냐하면 이제 이 배경이 사실 뭐 현대배경이라고 해도 한 1900년대 초반 뭐 이런 느낌인데 네 제가 이제 중간에 대사를 들어보시면 뭐 저승의 강은 높고 넓어 시멘트 벽돌과 철조망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든 벽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저승의 강은 높고 넓어 시멘트 벽돌과 철조망 뭐라고 저기 저기 지하철 지하철이요? 네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제림씨 첫공이었어요 네 제림씨가 이제 저희 오픈하고 네 좀 이따가 이제 첫공을 들어왔는데 네 다 너무 진짜 너무 멋있게 막 이렇게 하다가 네 거의 맨 마지막에 네 다시 이제 오르페우스가 지상으로 돌아가야될 때 네 네 스폴미 리프라이즈에서 이렇게 막 주고받는 말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네 머릿속에 네 머리.. 뭐였지? 원래 대사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개는 네 머릿속에 있는 개다 너의 상상 속의 개다 그 사냥개가 너의 너를 미치게 하고 머릿속을 뒤엉키게 하지 이게 원래 대사인데 네 이게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네 머릿속을 미쳐버리게 하고가 먼저 머릿속에 먼저 나온거에요 네 그 뒤에서 이제 머릿속이라는 말을 다시 해야되는데 그럼 미쳐버리게 미쳐버리게 하라는 걸 이미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뒤엉키게 하지라는게 생각이 안나는거에요 뒤엉키게가 그래서 어떻게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있잖아요 공연하다 보면 이렇게 연기하시다 보면 상대방이 눈이 약간 이게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흔들릴 때 있잖아요 눈이 살짝 흔들릴 때 뒤엉키게 하지를 해야되는데 갑자기 네 머릿속을 흐지부지하게 원래 뭐냐면 제가 아 진짜요? 뒤엉키게가 생각이 안나서 네 해집지라고 했어요 해집지 네 머릿속을 해집지라고 했는데 어차피 생각이 안난걸 좀 숨기고 싶어가지고 네 말을 좀 이렇게 흘리듯이 했거든요 네 네 머릿속을 해집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네 그게 이제 흐지부지로 들렸어요 심지어 제 뒤로 오는데 이렇게 키 큰 양반이 네 제 뒤로 숨으려고 하더라구요 아 저희가요 일단 광고를 먼저 듣고 와야 되는데 아 네네 일단 잠깐만 스탑하고 저희 일단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네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 12시엔 주현영 우개를 좀 칠까? 저희 광고 저희 광고 듣고 왔구요 아니 지금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지금 보라에 우리 재림씨만 밝기 조절을 안 한 것 같다고 재림씨만 어 가무잡잡의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또 조명을 대드렸습니다 네 만족하시나요? 요렇게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눈코입이 다 없어지고 그렇죠 이목구비가 좀 사라지긴 하는데 어 머리카락만 보이는데 네 밝기는 또 어 올라갔으니까는 음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눈 안 보시세요? 네 괜찮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오케이 우리는 뭐 팔로우 받는게 일상이니까 지켜볼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언제까지 하나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2시에 오픈되는 부산 공연 티켓팅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는 3부에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가슴 덕찬 오늘 무척 설레이던 내일 빛나는 시간 속 늘 우리 함께였네 마치 맨 처음 그날처럼 우린 시작하네 아직까지 우린 몰래 눈부신 바라를 꿈꾸네 엘두시엔 주현영 주현영 열두시엔 주현영 목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주현영이 진행하는 인터뷰 주어터뷰 오늘은 뮤지컬 하드스타운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조형균 최재림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재림씨 지금 플래시 혹시 끝까지 들고 계실 자신 있으세요? 해볼게요 팔이 약간 떨리시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떨리기 시작하긴 하는데 내가 할 수도 있는데 네 진짜 일단 지금 너무 얼굴이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하얘 보이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 3명이 좀 톤이 맞춰진 것 같긴 합니다 우리 3738님께서요 토요일날 재림님, 현규님 페어로 보고 왔는데 맨 앞줄에서 보니 두 분 다 너무 잘생겨서 눈물 날 뻔했어요 라고 이렇게 눈물 흘리실 뻔했다고 보내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댓글을 보고 저희가 공연할 힘을 얻고 공연장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제이님께서요 우리집 초딩아이가 요즘 그리스로마 시나에 푹 빠졌는데 하데스는 무서워하거든요 혹시 하데스 캐릭터가 많이 무섭게 나오나요?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사실 무섭지 하데스 역할을 맡고 계신 김우영 배우님, 양준모 배우님 지원준 배우님 다 한 카리스마 하시는 분들이여가지고 거기 확 압도되겠구나 무게를 또 많이 잡는 역할이기 때문에 작품 속에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데스의 마음이 한번 무너지거든요 그때 고객분들이 거기서 진짜 많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 격차에 많이 감동을 받으시죠 진짜 그러면은 우리 제이님의 이 초딩아이도 보러 갈 수 있는... 있겠네요? 그쵸? 어... 이 자녀분의 시선에 맞춰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건장한 어떤 어른이 네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싶으시면은... 아... 아... 그치만 마지막에 또 무너지는 그런 장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데스가 거기서 또 아이가 감동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른도 우는구나 그러니까 약한 모습이 있구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데스 말고 다른 캐릭터들도 많이 나오니까요 자녀분들이랑 한번 이렇게 또 보러 와주세요 아시겠죠 제이님? 네 자 주 인터뷰 이번 시간은요 코너 속의 코너 준비해봤거든요 이름하여 타임머신 타바쥬 네 오...어떻게 아셨어요? 빠밤이라고 써있잖아요 빠밤처럼 케이크 써서 아...이게 저희가 또 시그니처 사운드예요 이효리 선배님의 텐미닛으로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한 상상한 빠밤이 아니여가지고 당황하긴 했는데 아 진짜요? 뭔지 알았어요? 아 그 빠밤 우리가 다 아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음 있잖아요 뭐요? 뭐요? 따단! 이거 있잖아요 따단! 약간 요런 느낌? 나는 이거 생각했는데 빠밤 네...텐미닛 느낌인데 후레쉬 피쳐서 후레쉬 빨개 자...저희가요 타임머신을 타고 두 분이 했던 과거 인터뷰들을 몇 개 찾아봤어요 그거를 퀴즈로 내드릴 거고요 그 당시에 어 내가 뭐라고 말했었지? 이거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두 분이 올해로 데뷔 몇 년 차이시죠? 저는 15년 차요 네... 제림씨가 15년 차시고 제가 17년 차라고 들었던 거 같은데 진짜요? 선배님이시고 그렇게 들었다 아 그러니까 최근에 팬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되셨다 그렇게 되셨다 축하 서포트를 해주셔가지고 벌써 오빠 17주년이에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첫 작품이 몇 년도죠? 몇 년도지? 기억이 안나요 그럼 약 07년도 아니에요? 진짜 오래됐구나 07년도인가? 네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러면 갑자기 궁금한게 몇 학번이세요? 아 저는 03학번이요 저는 04학번 네 0304 완전히 대선베림 그죠? 아 그 대학생 시점으로 봤을 때 그죠? 아 그쵸 사회에 나왔을 때 사실 10살 차이도 다 똑같죠 맞아요 아 맞습니다 너나 하는데 프렌드죠 프렌드 맞아요 우리 프렌드고 자 우리 흥균씨 두 문제고요 제림씨 두 문제 이렇게 해서 네 문제 준비해봤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청취자분들도 같이 맞춰주시는 거거든요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는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첫번째 인터뷰부터 만나볼게요 먼저 흥균씨부터 자 배우 조연균은 2016년 8월 한 인터뷰에서 연기를 시작하면서 이것이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정도면 굉장히 최근 인터뷰인데요 그렇죠 이것이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요? 이 정도면 최근 저의 마인드? 8년 전이거든요 마인드? 네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네 뭐라 그랬지? 근데 비슷해요 작품을 접하는 자세 대하는 자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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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땡 아닙니다 아 잠깐만 이것이 바뀌었다고? 네 연기를 시작하면서 나의 외모? 나의 요거가 가장 많이 바뀌었다 기운? 나의 그러니까 지금 전혀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럼 바로 정답 만나볼게요 정답은요 성격이었습니다 아까 마인드라고 하셨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었대요 옛날에는 욱하는 게 많았다 그런데 연기를 하면서 보니까 사람마다 배울 점이 무조건 하나씩 있는 것 같더라 많은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면서 성격도 더 좋게 변했다 라고 하셨대요 이 인터뷰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마인드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갖자 진짜? 맞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진짜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나의 성격도 많이 바뀐 것 같다 우리 제림 씨가 보기에도 많이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완전 에너자이저죠 긍정 에너자이저 연습의 시작과 끝의 모든 분위기를 담당하고 있다가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동료들, 스태프들 누구나 항상 즐겁게 해주는 게 목표인 사람이고 본인도 공연하면서 즐거운 게 목표인 사람이고 그러면 현균 씨는 제림 씨를 보고 혹시 어떤 점을 배우고 싶은지 제림이는 배울 거? 아니야 아니야 길어지면 안 돼요 길어지면 안 된다고 이미 정답을 했네요 더 길어지면 안 돼요 쩜쩜쩜? 아니 저는 제림이가 갖고 있는 약간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떤 그냥 깡따구? 네 깡? 아 그러니까 되게 거칠 게 없어요 거칠 게 없어요 되게 뭔가 자신감도 넘치고 저는 생각보다 제림이에 비해서 뭔가 자신감이 그렇게 막 넘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네 진짜요? 제림이 보면은 참 쟤는 진짜 참 대단하다 아 쟤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방학간에서도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안 지웠자겠다 아 진짜야 재심이야 진짜 네 그러면 우리 제림 씨는요 현균 씨의 배울 점이 있다면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하셨지만 또 혹시 배울 점이 또 있을까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아 항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연기와 이런 게 주어져도 자신한테 주어져 있는 그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아 정말 끝까지 단 한 번도 공연을 대충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네 인정하십니까? 아 저 진짜 최선을 다하긴 합니다 아 그리고 오르페우스는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아 역할 자체가 네 좀 힘들어요 헤르베스는요? 저요? 저는 뭐 그냥 가방에 서 있고 아 근데 진짜 제림이도 마찬가지로 매회 진짜 최선을 다해요 네 그럴 거 같아요 자 그러면요 저희 다음 인터뷰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제림 씨 차례고요 자 배우 최제림은 2015년 7월 한 인터뷰에서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작품을 하고 싶다면 농담을 했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2015년이면 제가 지저스 크라이스 슈퍼스타를 할 때인데 야 이건 기억나야지 9년 전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작품을 하고 싶다면 농담을 했다 네 농담을 했다 빵 터지는 농담을 했다 네 이것 때문에 네 설마 돈은 아니겠지 돈 얘기는 제가 절대 안 했을 거고 그렇지 뭐야 돈 돈은 아닌데 늦지빠? 그쵸 아 저기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공연을 통해서 내가 저기 절대 겪지 않아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한다 다른 인물의 삶을 산다 네 그런 경험을 위해서 다 공개하고 왜냐하면 내가 공감 능력이 없다 얘기했을 거 같아 공감 능력이 없어도 눈물이 잘 안 난다 뭐 감정이 메말랐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거를 내가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싶다 이렇게 뭐가 좀 기네요 네 자 정답 정답 만나볼게요 정답은 바로 내진마련이었습니다 결국 자본주의 자본주의 저는 제일 저는 정답을 알고 있었는데 들으면서 빨리 정답을 만나봐야겠다 얼른 이 정답을 들려드리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진마련이 꾸무수냐 15년부터 그랬구나 넌 그랬구나 자 이때가요 연기를 더 배우려고 활동을 중단했다가 다시 배우로 복귀하셨던 시점이었대요 네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그럼요 제가 13년대에 대학원을 갔거든요 네? 대학원이요? 네네 아 왜요? 그때 연기 못해가지고 연기 배우려고 아 대학원을 가서 네 2년동안 공부를 하다가 네 휴학을 하고 다시 이제 복귀한 작품이 지저스 크라이스 퍼스트였습니다 이 인터뷰도 기억나시나요? 어 안 나니까 뭐 헛소리 했죠 뭐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작년에 혼자 사는 예능 프로그램 나오셨을 때 보니까 네 전원조차게 살고 계시잖아요 전세입니다 전세 예 제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 집 너무 좋아요 아 진짜요? 어떻게 좀 제 집 마련의 꿈은 아직 좀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때까지 또 뭐 그때가 되어서도 계속 어떻게 활동을 하시겠지만 그렇죠 빨리 집 사고 싶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집 사는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근데 어려워요 매일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세번째 인터뷰고요 다시 형균씨 차례입니다 자 배우 조현규는 2017년 2월 한 인터뷰에서 이름 앞에 이 수식어가 붙은 것에 대해 아 민망이 미치겠다 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수식어였길래 딱 뭐 하나 지금 예 떨어오는데요 어? 뭐예요? 맞출 것 같으니까 뭐 기회를 먼저 드릴게요 어 민망해서 미치겠다 뭘까요? 이름 앞에? 민망하다는 건 부끄럽다 이런 거겠죠 그렇죠 쑥스럽다 쑥스러운 거? 2017년이면 쌀은 아닌데 쌀? 아 별명이 쌀이에요 아 얼굴이 쌀 닮았다고 해가지고 쌀알같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아 이천쌀처럼 이쁜쌀 이쁜쌀 그렇죠 화면 보면 거의 뭐 백미죠 백미 이게 살짝 주전멘트 느낌이에요 아 뭐지? 뭘 거 같아요? 예를 들면 그거죠 사실 밑보배 이런 거 어 그런 느낌 밑보배 또는 우리 팬분들께서 예를 들면 아 우리 향균 배연님 왕자님 우리 향균 배연님 뭐뭐뭐뭐 약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왕자님은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아 진짜요? 왕자님은 못 들어보셨지만 섹시하다 섹시 자 섹시 자 일단 정답 맞춰볼게요 자 정답은 바로 뮤지컬계 황태자였습니다 네 왕자님은 안 들어봤지만 황태자는 들어보신 거군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이게 어떤 그 뭐 팬분이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네 제가 어디 한 인터뷰를 했었는데 어? 스스로 얘기하신 건가요? 거기 아니요 아니요 제가 기자님이 기자님이 그 제목 타이틀에다가 아 황태자라는 걸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가끔 이제 뭐 이렇게 선배 형 누나들이 네 어 황태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제가 그냥 아니요 저는 그냥 황태입니다 황태 황태 맛있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황태자의 희음만 들어도 울렁거린다 라고 하셨대요 네 살짝 울렁증이 있었어요 그때 아 진짜 네네네 그게 스지 스지요? 스지 느낌으로 아 스지 사시니까? 스지 스지 아니면 아니면 또 닮은 꼴이 또 이렇게 또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뭐 많죠 네 박주영 선수도 닮았고 그러니까요 조우진 배우님도 닮았고 진짜로 맞아요 천의 얼굴이에요 진짜 맞아 맞아 운동선수 얼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운동도 잘하시는 편이세요? 저 운동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자 2024년 버전으로 새롭게 갖고 싶은 수식어가 있다면 서로에게 하나씩 지어줄까요? 뮤지컬계의 조영규는 약간 뮤지컬계의 황제 어 이제 황태자에서 황제로 이제 승급합시다 진짜로 이제 갑시다 울렁거립니다 왕좌에 앉읍시다 울렁거립니다 그럼 우리 극복해봅시다 네 행균씨 같이 극복해봐요 네 받아들입시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재림씨에게 또 붙여주세요 아 소지섭보단 최재림 아 뭐 그렇죠 그게 딱히 어떤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제가 진짜 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황 황에 약간 울렁증이 있나봐요 그러니까요 황을 하면 안되겠네요 황제 말고 다른거 해주면 안돼요 어 다른거 아 그럼 뮤지컬계의 뮤지컬계의 황금같은 존재 황에서 벗어나지 못하신다 진짜로 네네네 근데 진짜 황태자 황제 황금 그럼 그냥 뮤지컬계의 황 아 좋다 아왕 아왕사의 영원히 살로 남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인터뷰거든요 이번엔요 청취자분들이랑 다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최재림은 2009년 2월 한 인터뷰에서 작품이 끝나면 뭘 하고 싶냐는 질문에 이것을 배울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네 2009년 15년 전입니다 네 데뷔작이죠 렌트때인데 네 뭐 어 저놈이 약간 아니야 뭐? 왜요? 두개 중에 하나인데 배우를 잘하고 싶어서 네 배우가 갖춰야 될 뮤지컬 배우가 갖춰야 될 그 능력 중에 하나를 얘기했을 것 같은데 네 어 제가 몸을 잘 못 써요 네 그거에 관련된 거를 이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아 뭔가 몸을 쓰는 거 네 네 관련된 거 자 자 여러분 정답 알 것 같은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문자번호 샵 1077이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그럼 저희는 사연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 거거든요 네 이번에는 어떤 넘버 들어볼까요? 아 이거는 오프닝 넘버네요 네 이걸 부르는 지 몰랐네 하하하하 로드 투 헤리라는 곡이고요 네 이거 음원입니다 음원입니다 라이브는 아니고요 네 깜짝 놀랐네 당황하셨어 당황하셨어 아니에요 저희 음원이고요 부를 수는 있는데 뭐 네 근데 또 헤르메스가 이 극을 시작하기에 앞서 관객분들에게 오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고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네 우리는 누구다 라고 이제 소개해주는 그런 넘버입니다 헤르메스가 소개해주는 그렇죠 자 이번은요 재림씨가 부르셨던 이거 음원으로 들어볼게요 로드 투 헬 듣는 동안 퀴즈 정답 계속 보내주세요 뮤지컬 하데스타운의 넘버였죠 로드 투 헬 재림씨 버전으로 듣고 왔습니다 자 주태블 코너 속의 코너 타임머신 타바쭈로 함께하고 있고요 재림씨가 2009년에 하신 인터뷰에서 작품이 끝나면 이것을 배울 예정이다 라고 하셨었는데요 과연 정답이 뭘지 도착한 사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임혜정님께서 묵짓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묵짓바는 사실 거의 뭐 말하고 움직이는 순간부터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또 우리 최정희님께서요 택견 이크에크 이크에크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택견 배우고 싶어요 진짜 배우고 싶다는 굉장히 매력적인 진짜로 우리 재림씨가 택견하시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굉장히 매력적이실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8469님 문자 pok Harmonke 형균씨 한번 읽어봐주세요 발레 발레 아니에요 발레 포즈 하나만 보여주세요 재림님 서서 서서 한번 보여주세요 맞습니까? 앉아서도 턴 도는 거? 그렇죠 한ing skate 아 방금 턴 도신 거구나. 몇 바퀴었어요? 세바퀴. 세바퀴였어요? 네네네.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보시면 분명히 뒤통수가 보일겁니다. 네. 전 못하신게 없으시고 우리 로건님께서도 케이팝 댄스요. 댄스 학원 다니신게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 비슷합니다. 비슷했어요. 네. 댄스 비슷하죠. 자 그럼 이쯤에서 정답 만나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바로 탭댄스였습니다. 네. 정확하게는요. 깊이 있는 연기와 탭댄스를 배우고 싶다. 탭댄스를 배우면 자세도 교정되고 리듬감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셨대요. 이 인터뷰는 기억나세요? 안 나시는구나. 하지만 탭댄스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고 배웠던거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우셨어요? 한 8개월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꽤 오래 배우셨구나. 8개월 정도면 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혹시 가능해지는거에요? 8개월 정도면 꾸준하게 하면 배우는 기간 동안은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콤비네이션? 스텝들을 연결시켜서 한 루틴을 만드는 수준까지는 할 수 있어요. 아 루틴을 딱 만드는? 약간 뭔가를 뭐 공연을 끝나고 뭘 해야겠다 이런 어떤 계획형이세요 혹시? 어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고 지금은 아닌 스물 중반에서 한 서른 서른 초중반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지금은? 지금은요 하루하루 열심히 견뎌내고 버텨내는 자세로써 인생을 대하고 있죠. 네. 그러면요 하데스타운을 이번에 무사히 마치고 또 하고 싶은거 있으세요? 하데스타운을 무사히 마침과 동시에 바로 다른 작품을 시작하구요. 아 정말요? 킹키부츠라는 작품을 지금 현재 오픈을 했는데 저는 이제 10월 초 투입이어서 우와 바로 글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 형윤씨는요? 네. 저는 끝나고 영어 배우고 싶어가지고 글로벌로다가 영어가 지금 빨리 뭔가 좀 공부를 해놔야겠다 그쵸 사실 주변에서 얘기는 많이 해주잖아요 영어 많이 배우라고 네네네. 자 여러분 우리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은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 거니까요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구요 저희는 그럼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뮤지컬 하데스타운의 주인공들이죠 배우 조형균 최재림씨와 함께한 주터뷰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원체 티키타카를 잘 받아주시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한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셨어요 오늘? 네. 시계 체크 한 세 번 했는데 아 체크를 했어? 아 진짜? 그거 저 오늘 그럼 실패한 건데 그러니까 약간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벌써 시간이 아 그런 느낌이었구나 다행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안 가지? 그런 느낌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법한 것 같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빨리 갔어요 시간이. 오 다행이고 아쉬운 느낌으로 평균씨는요? 저도 진짜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네. 핸드폰 아까 본 게 후레시기 출 때 한 번 들고 말고는 없을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너무 즐거웠고 네. 또 이렇게 너무 좋은 곳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히려 좀 영광이었어요. 어제 자기 전부터 사실 제가 어제 밤부터 좀 긴장이 돼가지고 오면서도 계속 여기 명치가 계속 울렁쿨렁쿨렁 거렸거든요. 아 그래요? 왜요? 그냥 왜냐면 그 두 분은 제가 또 너무 이 너튜브나 또 무대 위에서 이렇게 제가 우러러보던 그런 분들이었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로 게스트로 만나고 뮤지컬 그렇게 자주 못 보신다고 아까 보셨던 것 같은데 아 워낙 스탯이잖아요. 보신 거 여기 진짜 여기 아 워낙 스톨시잖아요. 스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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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떨렸습니다. 또 오늘 너무 영광이었고요. 직접 들어볼 수 있어서 또 굉장히 귀호강을 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뮤지컬 하데스타운 서울 공연은 10월 6일까지 샤롯데 시어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부산 공연은요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3주 동안 15회 공연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아 그리고 잠시 후 2시에 부산 공연 티켓팅도 오픈하니까요. 주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끝곡으로 하데스타운의 넘버죠. 웨이다운 하데스타운 브로드웨이 버전으로 들려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리고요. 4부로 돌아올게요.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 알겠죠? 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무조건 오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